이거 뭐라고? 이 빈밥 다음에 또 사줘 맛있어? 응 엄마 그런데 이 빈밥이 왜 하얀 단백지여 있어 엄마? 안에 소스 들어있어 요즘 날이 그렇게 안 먹어서 그런 거야? 응 오늘 삼각김밥은 이렇게 만들어 엄마 여기 조금만 왔어 맛있겠지? 응 난 전가지 소스인 줄 알았어 비슷하다 색깔이 엄마 이거 좀 내려줘 알았어 엄마 거랑 바꾸니까 좋아? 응 난 니께 맛있어 난 니께 맛있어 난 니께 맛있어 엄마 이거 먹자 나 너무 맛있으면 이거 먹으나 사주 응 응 부지런히 먹어 응 엄마보다 빨리 먹지 않으면 조금 먹겠지 응 엄마 응? 여기 김 있어 여기 김 있어 이거 먹고 이거 먹으려고 응 먹으면 먹고 응 엄마가 먹고 엄마가 옛날에 20년 전에 이런 거 파는 아르바이트 했다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? 이거 다 먹으면 안 돼 한 입만 더 먹으면 안 돼? 돼 응 응 이제 먹지 봐 바꿔 먹게? 응 아니 이거 먹고 또 먹으면 돼 응 응 응 그거 다 먹고 이거 먹을 거야? 응 다음에 매운 거야 또다 다음에 다음에 그래 다음에 또 사 먹자 다음 주에 다음에 이거 이거 다 매운 거죠 응 알았어 많이 먹어 엄마 물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찍는다 왜 맛있어 맛있어? 다 먹으니까 계속 찍어야 돼 다 먹어 가니까 계속 찍어야 돼? 다 먹어 가니까 계속 찍어야 돼? 다 먹어 가니까 계속 찍어야 돼? 응 겁진 거야? 응 그런데 아직도 찍고 있어? 점프에 남는게? 응 찍고 있지 다 먹었어? 응 이거 먹어 들고 있어 응 뭐 조금만 더 아까 한 입 더 먹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데? 너만 많이 먹으면 좋겠어? 응 응 응 이제 너 다 먹고 김 치우고 밑에 흘린 거 치우고 물 먹고 쉬하고 수업 들어가야지 아빠 와서 다행이지 다 먹자 다시 반려하고 싶어? 응 응 하루에 맨날맨날 언제가 제일 하고 싶어? 응 응 응 해이 mol에 맨날 맨날 하유만 생각나? 응 어휴야 맨날 너 발레하던 날은 수요일이야 근데 이제 없어졌잖아 조금 멀지 오늘 여기 오기도 엄청 추웠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멀어? 많이 더 멀지 벽에도 너무 멀어? 여기 오는 거에 한 5배? 4배? 5배? 그 정도 움직여야지 이제 그만 찍어도 돼? 응 팔 아퍼 이제 그만 찍고 엄마 놀고 싶은데 뭘 얌얌이야 인정하소 흐흐흐흐 흐흐흐흐 으흐흐 흘리기 딱 좋겠다 한 입에 다 먹어 이제 엄마가 한 입에 다 먹는 거 보여줄까? 흐흐흐흐흐흐 안 보고 싶어? 보고 싶으면 얘기해 응 좀 없어져서 싫어 그냥 없어져서 싫어? 응 안 없어져? 엄마가 뱃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없어지는 거지 뱃속에 술 못 먹잖아 먹은 거지 엄마가 아까워? 응 응 이제 엄마 핸드폰 약이 없는데 얼른 드시죠 잘했어 활렴 김 꺼내 먹어 응 응 응 김이 어쩜 이렇게 모양이 똑같이 남냐 그치? 응 신기하지 오늘 뭐 했어? 응 응 응 응 응 응 입에 있어서 대답하기 싫어? 응 응 응 응 응 너 고장 냈어? 응 응 응 방금 뭐 했어? 응 응 응 그렇게 하지마 응 응 응 응 응 응 앉아 있어 왜 그러느냐 뭐로 오느냐 이제 그만 먹어 엄마 물 먹어야겠다 뭐? 뜨거워 따뜻한 물 또 왔어 나 샌들 잡수